자 이제 151. 매수신청 대리 제도라는 것이 있죠. 다 알고 계신 제도이긴 한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은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개공이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만. 부칙은 안되고 그런데 얘가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고 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하고 이건 뭐 이쪽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중개업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시군구,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152.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얘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중개업 실무교육은 누가 주관하냐면 시도지사가 주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법안행정처장. 이 양반이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업 실무교육하고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법인에서 이제 중개업 실무교육이에요. 아까 제가 1교신과 앞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업 실무교육은 누가 받죠? 법인에서. 대표자만 받는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원 또는 임원, 전원. 그런데 여기는 한 명만 받아. 누구만? 대표만.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소위 말하면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는 사무실에서 대리예요? 아니면 법원에 가서 대리해? 그런데 법원에 직접 가야 되잖아요. 이걸 직접 출석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가는 거야? 대표만. 사원 또는 임원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은 한 명만 받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실무교육은 개인 같으면 개인이 받고 법인 같으면 누가 받아? 대표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 최근 1년 전 받아야 되고 이게 폐업하고 다시 할 때는 안 받아도 돼.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건 누구만 받는다? 대표. 이거 조심하고요. 얘 시험에 잘 나와. 이 법원 행정 이 자리. 153.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기다 채색 하나만 잡읍시다. 고의과실.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의민에게. 여기는 또 의뢰인이라고 또 안 해요. 위의민이라고 해. 왜 또 여기는 위의민이라고 하냐면 이건 대리니까. 대리. 중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는 위의민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됐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우리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무슨 책임이죠? 과실 책임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드리고. 만약에 이쪽에 무과실 책임이 있었다면 여기에다가 제가 중요 조문에 넣겠지. 그런데 없어. 무슨 얘기냐면 매수신청 대리 쪽은요. 무과실 책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무실을 빌려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리라는 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어디서 해요? 법원에 가서. 따라서 여기는 무과실 책임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대리업은 무슨 책임만 있다. 과실 책임만 있다. 이쪽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54. 개공원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의 장소나 집행법원에. 이거 최색 한번 잡겠습니다. 어떻게 출석하래요? 직접 출석해래. 누구 보내지 말고. 소공 보내지 말고. 155.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를 우임받은 경우에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등에 대해서 우임민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재료를 제시하라는 즉 확인설명 의무랑 관련되어 오시는데 이거를 좀 잘 물어봅니다. 이거. 경제적 가치.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중계대상물 쪽에는 이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이 없어요? 경제적 가치. 이런 말은 없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설명을 하래. 그죠? 경제적 가치가 뭔지 아시잖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여기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왜 변호사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한테 허용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대리는 누가 했던 영역이었어요. 이 대리라는 건 변호사의 영역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국가에서 개공, 특히 공인중개사한테 허용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들이 싫어했겠지. 근데 이제 그걸 한 방에 잠재웠던 논리가 뭐였냐면 야 너네가 이거 잘 알아? 변호사한테. 그때는 변호사가 뭐래? 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너네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인수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너네도 이거 잘 알아? 변호사한테? 잘 알아. 뭐 이런 거. 근데 너네가 이거 잘 알아? 물어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뭐를 잘 알아? 경제적 가치는 몰라. 아예 몰라.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야 변호사들이. 물론 이건 잘 알겠지. 권리관계나 인수해야 될 거나 이런 건 잘 알지만 이걸 못하니까 어쩌없이 그냥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는 세 가지 직업인이 할 수 있어요. 변호사 할 수? 원래 변호사는 하는 거야. 이거 대리니까. 그 다음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우리 개공도 할 수 있고요. 또 누가 할 수 있냐면 법무사가 할 수 있어요. 법무사가 이거 법률사무니까 이걸 또 돈 받고 물론 돈을 받고 이렇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누가 이리겠어요. 개공들이. 왜 그러냐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 경제적 가치가 결국에는 입찰가잖아요. 입찰가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쥐들이 어떻게 시세를 알겠어.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기억할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해줘라. 설명해줘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똑같아. 근거제로 제시하는 건 동일합니다. 156.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 카드 채생 우리 병원에 가면 고객 카드 있죠. 그 고객 카드는 누구에 대해서 써놓는 거죠. 환자. 여기서는 사건 카드를 써놓은데 그럼 누구를 써놔요. 사건 카드에다가 누구를 써놔야 되겠어. 그 위임한 위임인에 대한 정보를 써놔야 되겠지. 그런데 고객 카드 같이 순한 말이 있는데 무시무시하게 사건 카드라고 왜 만들었을까요. 이름을. 경매가 사건이라서 그런 거야. 경매 사건. 그러니까 경매가 사건이니까 사건 카드라고 한 거죠. 이 사건 카드에 비치하고 순서대로 쫙 쓰래. 경매 사건 번호도 쓰고 보수 얼마 받을 건지 그리고 위임인에 대한 주소가 뭐고 성명이 뭐고 뭘 위임했는지 이런 거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보존하래.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경매 사건 카드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을 보존할까요. 아니면 사본을 보존할까요. 이거는 원본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고객에게 주려고 만든 카드가 아니고 우리가 고객을 관리하는 카드니까 5년을 꼭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157.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거는 우리 중계 쪽으로 바꾸면 중계가 완성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중계가 완성이 되면 구두로 한 내용을 뭘로 쓰고 서면 이게 확인설명서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서명 날이나 구현 우이민에게 교부한 다음에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을 보존해라. 5년. 여기도 채색 잡는데 결국에 이 서면이 무슨 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서야? 확인설명서. 이 또한 몇 년? 5년을 보존할 겁니다. 그러면 경매 쪽에는 두 가지가 있어. 보존 서류가. 무슨 카드? 사건 카드. 그 다음 확인설명서. 둘 다 5년이에요. 여기는 둘 다 5년이에요. 경매 쪽은 둘 다 5년.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매 물건인 일반적인 거래 물건보다 사건 사고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5년은 보존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는 명확하게 4번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4번. 이거는 전자문서 같은 건 안 되나요? 안 돼. 여기는 전자문서 이런 거 없고 여기는 그냥 4번. 168.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가 될 때 매수신청 대리가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사무실 내외부에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되죠.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를 하래. 자세. 의무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추소 먹으면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업무 정지 먹으면 표시를 해주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좀 하나 확인해야 되냐면 제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제 업무 정지를 먹었는데요. 업무 정지를 먹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정지를 먹었겠죠. 근데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는 중개업만 하고 있어요. 중개업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개업도 하고 대리업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업무 정지는 무슨 업 정지야? 중개업 업무 정지지. 그죠? 그럼 이거는 문을 아예 열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표시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문 닫으면 그만이네. 셔터 내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의 업무 정지는 뭐를 업무 정지 했다는 거냐면 대리업만 중개업은 해도 되고 그럼 사무실은 열어도 되잖아. 근데 내가 무슨 업은 못 해? 대리업은. 그래서 이거는 표시하라는 거야. 뭐라고? 나 매수신청 대리업은 업무 정지 먹었으니까 나한테 뭐 맡기지 마세요. 이거 표시하라고. 그래서 항상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리업만 표시하는 거예요. 159. 지방부원장은 등록지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공에게 구술, 말로 혹은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정된 기회까지 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지할 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말도 등록지수도 뭐만 주래 그냥 의견 진술의 기회만 준다.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문하지 않아. 이쪽은 청문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취소할 때 그냥 의견 진술의 기회만 주고요. 청문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되게 이제 좀 권위적인 거지. 법원이 결정하는데 감이? 내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견은 써내도 되는데 청문 같은 것까지는 해주지 않겠다. 사실 이게 왜 없냐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정확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청문은 행정절차법상의 제도거든요. 그것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적어드릴게요. 청문이 무슨 법상의 제도라고요? 행정절차법. 그 말은 행정부에서나 쓰는 거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나. 그러면 법원은 행정부가 아니에요? 법원은 행정부가 아니에요. 법원은 사법부잖아. 여기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지방법원 쪽이 등록 주소할 때는 청문한다. X. 그런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60.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은 사무소 명칭의 간판의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다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이 경우를 빼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휘장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는 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록업체 이런 거 쓰고 싶죠? 어디다가요? 뭐 명함이든 간판이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색깔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색깔도 넣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명은 넣어가지고 안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요 이런 거 왜냐하면 못 지잖아 이런 거 서울지방법원에 마치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이거를 쓰래? 쓰지 말래 말래요 쓰지 말래요 그런데 포인트는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거 인정을 당연히 안 하겠지 안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인정을 해주면 써도 된다 이거 두 번이나 본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해요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데 누가 말하자면 인정하면 법원행정처장에 인정하면 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요 하나만 질문 드리고 다음 시간에 쉬었다 할게요 법원행정처장이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지방법원장이 높은 사람 같아요 여기 지방법원장이랑 법원행정처장이랑 이 사람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대법원장 바로 밑에 넘버2이고요 소위 말하면 대법관이기도 해요 대법관 아시지? 그래서 사법부 넘버2를 얘기하는 거 아주 높은 그런 관청의 예입니다 여기까지만